유하 안녕하세요 역시 새로운 이벤트 스토리가 나오면 바로바로 봐야 되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벤트 스토리 Tell her good Halloween 이라는 이벤트 스토리인데요 이번 거 카스미 일러스트가 생각보다 많이 예뻤는데 기대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끌어가시죠 자, 드가자! 두근두근 상담시간 아스카 너무 오랜만인데? 록도 오랜만이긴 하다 좋았다 응... 그건 잘 모르는 마음만 음... 흐흐흐흐 다음 시간은... 뭐지? 할로윈 페스티벌 할로윈 페스티벌 할로윈 페스티벌 할로윈 페스티벌 할로윈 페스티벌 아... 히나 아 히나 어... 룩한 거랑 룽한 거랑은 뭐야? 음... 오케오케 이어이 짤 기가 음 그건 맞지 야 록 좋아 죽겠는데 모카 등장 그럴 것 같은데 예? 예? 그렇지 아스카가 많이 똑똑하네요 할로윈 과자특기인 인정 아직 안정했을걸? 네 모카의 아이디어라고? 존나 기대된다 야 수업시간이다 모카의 작품이라 너무 기대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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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예? 예? 보필 리가 없지 헐로윈 페스티벌 오 마스킹 그 그렇지 아 카페 어디에나 있는거잖아 아 평범하다 모카가 존나 기대돼 오 책 오랜턴 케이크됨은 개쩌는데 뭐 아무것도 세게 그냥 projects에 보니까 일반stellar 그리고üğوا일보 wniable 그냥 frightening 무언가 엄숙 έpling othy 그럼 Х원 ский 예? 야 학교 찾아가서 케이크 클래스 하는 거야? 케이크 클래스? 기뻐할까? 무서워할까? 부끄러워하는 거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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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지만, 공부할 때에는 본격적으로 할 수 있어 한파는 없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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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멘이 더워 네? 네? 고마워요 오 당일 헐 룩 룩 룩 일러 개쩐다 코보다 더 신경 썼는데? 룩이? 오...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아스카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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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언제 다 치우냐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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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총괄이야? 무섭게 잘 꾸며놨다 복도도 이쁘게 잘 꾸며놨다 복도도 카씨 콩 뭔데? 설마 cour student 콩 Testing 와 근데 일러위만에 개잘 뽑았다 아니? 호 호 호 호 혼자 왔니? 혼자 왔니? 아 아 아 헐 헐 전철까지 타고 왔다고? 저복장으로? 오 목하다 개 열심히 꾸몄어 어? 오! 마스킹? 랠리? ウチのクラスの出し物 ぜひともみんなで来てくれたまえ あ、やば じゃあ、待ってるからね ばいばーい ねえ、私たちも早く戻らないと始まっちゃう そうだね 私、これ運んだらお姉ちゃん迎えに行ってくるよ 今にも、肛門乗り越えてきそうだし 뛰어넘어서 코코루야? 너무 좋아한다 왜왜왜왜 맞아? 맞아? 저거? 라이브인예? 오오 캄다운 호박차차차는 뭐야 뭘까요? 뭔지 보고싶긴하네 개궁금하다 야 에? 먹을걸로 장난치지마 호박 타르트같은거 같고 호박 타르트같은거 같고 음 케이크의 우에니 크로네코루와 자크오랏산가있어 들어가세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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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혼자 왔어? 우와 히나마야 뭐야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하는데? 헐 귀 움직여 저 귀 뭐냐 왜 움직이냐 헐 젤리 같은 건가 봐 같이 움직이는데? 꼬리도 움직이네 오호 야 큰일나 풍선으로 하늘 날면 야 헬륨이 얼마나 비싼데 네 네 그럼 꼭 가봅시다 네 뭐 다른 게 있나요? 저는 다 궁금했는데 제가 다 궁금했는데 아 아 아까 아까 마코 선파이한테 아 아 이거 何何?ジャック・オー・ランタン・ラリー。ハロウィンに紛れたおばけたちを探そう。 何それ?おばけたちを探すってどういうこと? モカ先輩こだわりの出し物だって言ってました。 あの、よかったらそれもみんなでどうですか? 行く行く!絶対行く!おばけ探して、風船作って、おいしいものももっと食べよう! ハロウィン・フェスは今日だけだもん!いっぱい楽しめなくちゃ! まやさんたちも一緒に行こう! 残念ですけど、自分たちこの後クラスに戻らなくてはいけなくて… なので、後で行ってみますね! あたしたちのクラスにも来てね! 絶対ルートするからさ! ああ、いいえね! 絶対行きます! カスミ先輩と一緒に回れるなんて幸せよ! わしゅぐるなね! あすこも休憩になったら一緒に回るね! ああ、はいはい。私のことはいいから楽しんできてね! あい!行ってきまーす! 早い!放送する! カスミ先輩くんもこっちーん来たよ! おー!みなさんおそろいで! おお! 헐 모카 꼬리에 랜턴 걸려있는데? 유상비 진짜 비쌌겠다 아하 아 어 에프터 글로우 애들이야? 잘 받아주네 저런 멘트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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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까 아 옥상 아 딱 걸렸네 아 아 뻔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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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친구의 원피티 아치 고지 뭐니 석기만 고지 마와드란다 근데 툭퍼렛 일종 아다시가 체크포인트 다고서 내 고에 가게라れて ゆっくりもしてられなくてな 어바케산유쿠마 이라이로 탔을 수 있네요 에이오카소 고고드는 빌이 스테 나아 수기 노 아 나이게 나 란짱 힌트 누군지 알 것 같아 뻔하지 맞지? 재밌네 찰칵 무슨 관계야 이거? 이거 무슨 라임이야 우물도 있어 학교에? 아니 학교에 우물이 있어? 상상도 못했는데 아 맞다 스토리 중에 있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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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안녕 헐 헐 헐 유치나 고양이야 아! 진짜? 네, 그래서 정하지 않나요 너무 좋았다 마지막으로, 우리 클래스에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페이스페인트에서 귀엽게 할 수 있을까? 리사는 훌륭해 페이스페인트? 열심히 할 수 있을까? 絶対絶対 갈까? 빨리 갈까? 히이징들은 어디까지 갈까? 응 그렇군요! 둘 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어? 사진 찍어가는 거 아냐? 아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허락했을까요? 유키나 선팔이가 얘기했다는 말은 여기야 응! 클래스가 있을까요? 그 여섯번째 멤버일 수도 있어 어? 그 여섯번째 멤버일 수도 있어 어? 어? 그 여섯번째 멤버일 수도 있다니가? 오? 어? 뭐?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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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지? 아까 그쪽에서 그 카프케익을 잃은데 아.. 그럼 뭐지? 어? 뭐지? 희마리 안녕 예 아, 다 먹적시 아, 그렇죠 그 옆에 있는 파운드 케이크가 맛있어 후회해 케이크는 우리에도 있어 우리의 클래스, 마쓰기 선생님께 케이크 만들기 누구도 맛있어 하하 디저트 못 참지 이곳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생각보다 귀엽다 그럼 두 분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줘 그럼! 그럼! 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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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짱! 지이! 지이! 어어어 더 더 더 더 덮슴 잘 모르지 않을까 응? 네? 흐흐 Playstation 주 tänker 써져 오 הש깨는 제작지 이거 다 맛있는신데 음! 여기다도idsett 맛있는 intercept 그래, 전 Freedom 이것은 저는 의 황스김바 이해한거야 둘이? 그건 맞지 그건 맞지 아코라 이런 말을 하는 포지션이 아코라고요? 잠깐만 멤버진이 이래서 그런가? 덕담을 아코가 시작한다고? 오? 아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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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저는 야타이도 보러 가고 싶어요 바운드 케이크는요 그리고 모카의 라리위원을 하고 싶어요 하하하 머리나 그렇구나 오 빠듯하겠는데 빨리빨리 해야겠다 그 여섯번째 애프터걸로 아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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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않그 안고 싶은데, 뭔가 뭔가 깊이 되겠습니다 정말.. 앞서 inquisit상, اس카가 뭐냐고 할로윈가 봐도 일을 생각해야해요 무슨? 무슨 말이야? 링크는 왜 늦게 왔을까? 빨리 왔어야 했는데 아쉽다 이번 거 뭔가 반전으로 무서운 얘기를 꺼낼 것 같으면서도 재미있게 노는 그런 그림을 생각하고 만든 스토리인 것 같아 손목에 풍선 있으니까 희난한 애도 놀러 갔다 왔네 보니까 맞네 그리고 미산에 가서 페이스 페인팅 받고 미사가 그런 거 잘하니까 알차게 놀았네 이 친구들 아까 마지막 부분에 아코가 먼저 덕담을 꺼낸다 원래 엔딩 부분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 근데 그 얘기를 아코가 한다 멤버진이 이래서 그런가 살짝 당황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마스킹 일러 되게 쎄 보이고 잘 나왔더라고 맘에 들었고 카스미! 카스미 일러도 되게 예뻤고 룩도 예뻤고 아코 이성인 게 아쉽고 모카도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쉽긴 했다 근데 아코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모카 그 등 꼬리에 그 랜턴 달려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랬다 그게 움직이드마 어 신기했어 이번 스토리가 라스 밴드 스토리 이후의 스토리라서 이게 멤버들 사이에 사이가 되게 좋아서 그런지 로기랑 마스킹이랑 되게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얘기하는 것도 잘 느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아까 그거 봤어? 아까 그 하카나이 할 때 그건 거 같아 덧없음 따라하는 거 뻘하게 웃겼는데 마스킹 의외로 저런 거 잘 받아주는 거 같다 그리고 귀여운 거 진짜 좋아하고 유키나한테 아까 귀 만져봐도 되냐고 물어볼 때 에? 이러고 봤는데 되게 웃기게 잘 본 것 같아 펌킨 모시기 타르트랑 음료수 요거 되게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는데 일러로라도 보여줘서 다행이다 아 마스킹 스킬 이름이 덧없는 포즈야? 잘 나왔네 시구의 뒷모습과 똑같은 그 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여섯 번째 에프터글로우가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복선이 깔린 게 아닐까 이번 스토리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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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